10초, 세리? 안녕하세요 브라더예요. 오늘은 커플 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유연성에 너무.. 거리가 멀지? 거리가 많이 멀대. 다트 제발 봅시다 우리. 가보자고? 자 일단 첫 번째 동작부터 조금.. 아니 못 푸는 것도 없어요? 아 못 푹시다. 자 자 커플 요가님을 같이 풀어주세요. 어떡해요? 아 이렇게? 와.. 와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왔다. 와 진짜 난 끝났어요. 난 이게 끝이야. 나도 이게 최대야. 와 이게 감정적인 것 같긴다. 상상 너무 아픈데? 아.. 아.. 개 아파? 아 별로.. 찢어질 것 같아 여기. 와.. 뭐야? 이제 바로 시작합시다 우리. 아 예? 뭐.. 저는 솔직히 사실.. 자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동작. 일단 내가.. 나 무너지면 어떡하냐? 일단 첫 번째 동작. 아.. 진짜 떨리거든 진짜? 아.. 와.. 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잠깐만. 대박. 니는 딱 그러고 있으면 돼. 내가 니 위에서 버텨야 되거든? 버틸 수 있어? 어? 오.. 오.. 된다. 내가 이렇게 니를 감고? 오.. 예.. 야.. 아니.. 정말 들어.. 오.. 아.. 오늘 든 거야? 어.. 정말 들었어 지금. 전혀 일자가 아니던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이건 성공 아니야? 어.. 애매하네. 그래서 성공으로 아무 순간 성공. 우린 유연성이 없으니까. 일단 성공은.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니가 할 수 있겠네. 내가 할게. 어? 니가. 엎드리고 있어. 엎드려. 엎드리고. 내가. 아..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어어 내가 여기서 할 테니까. 니가 올라와. 오케이. 머리도 되겠지? 어? 이거 쉬운데? 약간 풀려봐. 여기 가이네. 이거 봐. 이거. 뽀뽀 가득? 이렇게. 머리를 아래 젖혀. 엎드려. 잠깐만. 이랑 내랑 키가 안 맞다. 아하 씨. 야. 대안으로 비주얼이. 뽀뽀를. 뽀뽀를 못하겠으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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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엎드려야지. 엎드려. 자. 이렇게 하고. 아니. 자세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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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쉬운데? 야. 저거 쉬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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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거는. 내가 놓을까. 내가 뒤를 어떻게 해. 저거. 해볼래 엄마? 아. 내가 해볼게. 내가 밑에서. 아. 미워. 아. 내가 이렇게 해. 아니. 얘네 뭐냐. 아. 아. 이것도 뭐 별까. 아. 세 번째가 믿어. 아이. 하.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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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니 형이 왜 이렇게 무럭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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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출링. 야. 맘잖아. 출링을 이렇게 누르면 다 이렇게 돼. 아. 다시 다시. 아. 이거 뭐 했어 지금. 뭐해. 뭐해. 아. 아. 깜짝아. 이거 한 10초 버텨야 되나? 어. 10초 세림? 아. 아. 야. 안 버텼 수 있어. 아니. 아니. 마지막. 진짜 안 버텼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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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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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妹. Nobody. 아. 야. 네가 나를 미니까 내가 안게 돼. 하나, 둘, 셋. 꼬꼬! 꼬꼬! 헬로! 막고만 그냥 개 웃기는데. 나는 다음 자리 좀 모난도거든? 내가 볼 때 여기서 일단 실패가 되어 있는 거야. 일단 가능하네. 일단 해보자. 왜 저래? 그게 말이 안돼. 내가 머리 짚고 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 돼. 해보자. 해보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걸 만지나. 아니, 이건. 하ается. 젊은 세 앉아서 밥이랑 이야기해봐. 오케이. 이렇게 잡고... 오케이! 간다! 이렇게 잡고 올라와. 아아악! 아아악! 이게 균명이.. 넘어지네. 이거 안된다. 아니 안되겠다. 다음에 또. 야 이거 싶다. 손을 대신 깍지 끼면 안된다. 이렇게. 딱 맞대고 해. 맞대고? 알았어. 어 근데 왜 키가.. 믿.. 믿는다? 하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대박! 레전드! 큰 사람 다리 잡혀봐. 진짜.. 뭐라고 뭐.. 진짜.. 뭐라고 뭐.. 진짜.. 진짜.. 야 숲차 숲차.. 이러면서.. 내리라. 다음 자세. 이게 좀 기괴한데? 발가락을 땅에 훔쳐. 배루UNR laten자가 빨간색으로 아무 diaper 흐려야 칠거"! 머리에 뭔지 얘기를 해줬다. what did we do about OUT? 네 들어간... 이거quez다. 이거 다이어야 하던데... 하리 안 닿겠다... 아니 팔이 안 닿lying 이래요... 야 이새끼야 лишь요 내가 이개발 éch生活 왜 이래 manifiels 니가 해봐라. 니가 위에서. 니가 위에서. 아니야. 니가 이거다 이거. 내가 눕는다? 어 이거.. 아 잠깐만 이 목 뼈가 너무 아픈데. 아 그러니까 눕는다? 아니 살살 살살.. 니 적당히 눕어라. 아니 미안한데 적당히가 아니라 자세를 위해 눕는 거 아이가? 좀 더 하시겠어요. 아니 니랑 안 맞아서. 니가 여기 눕으면 안 된다니까? 간다. 다음 세. 어 이거 너무 이거. 10초.. 내 방을 안 잡았는데 뭐 10초야 실패라니까. 아악. 아악. 허리 허리. 아악. 아악. 와 끝났다. 이 정세공은. 야 허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 대체 뭔가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이근해지는 느낌이지 않니? 가끔은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커플료가 마무리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한번 커플끼리 요걸 한번 해보세요. 저희처럼 똑같을 거예요. 저희는? 분명 요가가 아니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 성공시키기가 될 겁니다. 다들. 대 대 대 실패였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